저희와 2019년 10년 첫 예배에 오신 본성들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. 다함께 전시로도 주님 앞에 찬양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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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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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의 생명을 잃을 수 없고 그리의 자아이 풍부하며 그리의 선수는 안전하세 그리의 사랑을 잃어버려 그리의 선수는 안전하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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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의 만족마는 이의 삶에 사랑과 진리에 주님의 기쁨에 내 몸을 새 주어진 편 그 사랑이 오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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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도와받을 때 기도해 그 사랑이 오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내가 도와받을 때 기도해 사랑이 오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내가 도와받을 때 기도해 내가 도와받을 때 기도해 사랑이 오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내가 도와받을 때 기도해 사랑이 오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그 사랑이 오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그 사랑이 오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오신 곳에서 난 예비하리라 어떤 상황에도 난 함께하리라 어떤 상황에도 난 함께하리라 어떤 상황에도 난 함께하리라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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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은 위하여 주 날 사랑하여 구하시옵소서 저 신장 다운 아부하시옵소서 그가 신세우신 내 주름에 오니 이 성도가 더 사랑합니다 내 몸세 내 빛 그 그룹은 주 예수의 도시 그 그리에 비하여 주 예수의 도시 이 성도가 더 사랑하는 위하여 주 예수의 도시 이 성도가 더 사랑하는 위하여 주 예수의 도시 이 성도가 더 사랑합니다 이 성도가 더 사랑하는 위하여 다음 찬송과 94장입니다 이 성도가 더 사랑하는 위하여 이 성도가 더 사랑하는 위하여 주 예수의 도시 주 예수의 도시 이 성도가 더 사랑하는 위하여 세상 자랑자 고련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으로 보게 예수 아멘은 아멘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으로 보게 이 세상 교회가 바쁠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과 주 사랑할 것 내 지옥이 세상 진력은 다 버리고 세상 자랑자 고련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으로 보게 예수밖에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으로 보게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으로 보게 내 마음의 거짓는저 세상 진력은 다 베려 세상 진력은 다 버리고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아멘, 아멘 우리 다 함께 잘생하셨으면 성령을 함께 참고하시길 예수 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알렐루야 아멘 주차가 나야라 알렐루야 아멘 주 모자 앞에서 내 가시를 그 날 다 함께 잘생하여라 알렐루야 아멘 아멘 하늘을 흘려라 알렐루야 아멘 하늘을 흘려라 하늘을 흘려라 알렐루야 아멘 아멘 인도자 되시며 신구가 되신 주 그 사랑이란다 알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알렐루야 아멘 찬양이란다 알렐루야 아멘 아룩한 집에서 주은 죽이며 그 찬송 부자 알렐루야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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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